네 오늘은 사명자 가이드 11강입니다 강의 안에 있는 본문과 좀 다르게 우리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2절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구약성경 125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민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다가 사명자를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전도캠프하다가 또 사명자를 만났을 때 사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서 확실하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로 세울 수 있을 것이냐 그 메시지로 지금 사명자 가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 강은 15강인데요 크게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3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부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점검해 보면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고 부딪히고 확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두 번째 성령, 기도의 열쇠,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 인생의 참목적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1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전달한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이분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었구나 이게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믿어지고 부딪히면 사실은 그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강부터 2부 메시지를 받는데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 이제는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그게 2부 주제였습니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왜냐하면 현장에는 지금 너무너무 갈급한 영혼들이 보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갈급한 영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보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금을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들이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 살릴 수 있는 확실한 길과 메시지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지난번 10강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산업선교 때 자살예방전문팀 포럼도 듣고 제 메시지도 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 통계 설명하는데 저도 그 뉴스 봤거든요 역시 여전히 현재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데 더 늘었습니다 하루에 30명 정도, 지금 하루에 한 37명 이렇게 매일 자살하는 통계가 나왔는데 10대, 20대, 이제는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까지 40대, 50대는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령을 불문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토요일 날 제가 어디 훈련을 좀 갔다 오면서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기 경남 쪽에 있는 집사님인데 자기 조카가 제가 사회관에 연재구에 있는데 너무 지금 갈급해서 고급을 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나이는 37살인데 결혼하고 자녀도 있는데 도박이 심하다 정도 아니고 도박 중독으로 매덕을 날렸대요 완전히 집이 무너져버리고 파산 신청해서 통장 다 뺏기고 지금 겨우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부인은 이혼을 요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하고 자기 명의로 전화도 지금 없어가지고 한 번씩 빌려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바로 얼마 전에도 전화 와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면서 전화로 펑펑 울더랍니다 37살 결혼한 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연락처를 찾아내고 연락이 되면 또 본인이 만나겠다고 딱 되면 제가 바로 이렇게 찾아갈 테니까 기도하고 있겠다 그랬는데 갈급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하고 머시기고 상관없습니다 원래 제가 이 시간 마치고 다락방 하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례식에 가서 다락방이 안 될 것 같아요 친척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그런데 자기 친구 안 그래도 좀 상담 친구에 대해서 조금 저한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어떤 친구인데 물어보니까 공황장애가 왔는데 고등학생인데 공황장애가 와서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하고 그러면서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와 영상을 그렇게 찾아서 보고 듣는데요 그러면서 막 죽고 싶다고 그래서 급하게 보급 메시지하고 공황장애 메시지 보내주면서 네가 먼저 좀 듣고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자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분들은 계속 문 열린다는 포럼이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산부 메시지는 이제 현장에 문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현장에 문을 열어주소서 또 그러면서 거기 부주제에 보면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시선은 버려진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길과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과 통하는 애통한 그 마음의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열어주셔서 현장에 갈급한 영혼, 예비된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놓고 볼 때 이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기도예요 우리는 다 받았고 현장에 구원 받을 사람은 전부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와 답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해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러분이 믿고 누리고 있는 복음만 들어도 살아날 사람이 현장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게 아는 척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같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붙여주시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진짜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뜨겁고 여기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기도의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부 말씀처럼 하나님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기도응답을 우리에게 몰아오시고 가져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응답의 네 가지 원리 이런 제목인데요 서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중대한 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기도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없다 제가 한 번씩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제자 삼십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이전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건축도 시작되는데요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금요기도회 때는 좀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하시지만 가능하다면 가능한 본교에 좀 오셔서 우리가 따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금요기도회는 우리 공식적으로 전교인이 기도하는 밤입니다 그걸 놔두고 또 따로 기도하는 것도 때로를 따라서는 해야 되겠지만 금요기도회 전교인이 미즈바 운동을 일으키는 밤이 그 밤이거든요 그리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예배 때 또 지역지역마다 기도하고 주일날은 그 힘과 응답을 가지고 본교회로 모여서 전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좌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굉장한 기도의 힘들이 지금 저 개인과 우리에게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줌으로 한다 이 생각 빨리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좀 구역 식구끼리도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지교의 식구들끼리도 좀 모여서 만나서 또는 줌으로 또 기도하시고 또 구역 예배할 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각 권역에서 수요예배할 때나 중요한 시간에 새벽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어떤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남은 자를 일으켜서 그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의 기도가 뭔가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로 굉장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례자의 기도는 뭔가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24 누리면서 모든 광야와 험한 바다와 산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리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24기도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위험이 위험으로 느껴지지 않고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죽음도 죽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례자의 24기도 이제는 정복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면서 2, 3, 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이 정복자의 기도 그래서 지난주 화요집회 때 우리는 남은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인데 다 합하면 전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전도자다, 전도자 저도 전도자라는 단어가 더 가슴에 뜨겁습니다 전도자 안에 복음을 누리는 남은자의 기도 24 인만웰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길을 응답으로 누리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24기도 보좌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정복자의 기도 전도자의 이 세 가지 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역의 군사님이 남순정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남순정이 뭐야? 그랬더니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 줄여가지고 남순정, 나는 누구? 권사님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남순정 24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제가 압도적인 줄임말이라고 칭찬해 드렸는데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깨달으려 하여 깨닫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만 했는데도 깨달으려고 결심만 했는데도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되어 내가 이곳에 보내어짐을 받았다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밤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깨닫고 누리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현장을 향한 애통한 눈물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밤이라면 하나님은 이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시고 모든 문을 여시는 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제자 메시지를 제가 바로 올려드리니까 녹화된 올라온 걸 볼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는 거죠 그냥 빈 시간에 아무거나 또 보듯이 볼 수도 있지만 주일 밤 8시에는 전도제자들이 모여서 교회와 700지괴를 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듣고 말씀을 찾아내고 기도하고 다르죠 그냥 녹화된 거 듣는가 하고 메시지야 유목사님 메시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밤에는 전도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밤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모든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이 시간에 사단을 결박하시고 문을 여시기 때문에 메시지는 녹화가 되지만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녹화가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주의 천사와 천군 흑암세력이 결박되고 우리의 들여진 중심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은 녹화가 안 돼요 제가 아까도 포럼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자꾸 전도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 열리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계속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그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과 전도운동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중심을 진짜로 드리고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고 그 현장에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진정한 눈물이 있을까요? 애통한 마음이 있을까요?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하고 밥 먹다가 생각해도 감사하고 어제도 어디에 훈련 갔다 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귀한 사명자하고 현장 갔다 오면서요 갑자기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받은 거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 유목사님 만난 거 임마누엘 교회에 오게 된 거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걸어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현장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죠 너무 꼭 액체의 눈물이 아니고 마음에 눈물 날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영화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현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간단한 기도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깊이 담기기를 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저도 줄입시다 남순정의 기도 남순정의 기도 24 누리면서 정말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원리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교제는 지금 92년도에 기록된 교제입니다 거기 있는 성경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원히 우리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누가 보면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왕하 19장 35절 희승이하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지 않겠느냐 이제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게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서 보자로 가지고 가고 보자의 응답을 쏟아붓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된다는 게 믿어진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할 때마다 돈이 떨어진다면 계속하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방문 닫아놓고 양손으로 양발 막 하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된다는 게 정말 보여지고 믿어지면 어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이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24기도 할 수 있고 24기도가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결심하던 첫날 주의 천사를 보내고 방해하는 사단을 결박시키는 내용이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추레우키 14장 19절 앞서 주의 천사가 뒤에서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10편 100편 4절 예배할 때마다 주의 궁전에 들어가듯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메시지로 단어를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3세팅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뭔 또 세팅은 또 뭐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뭘 세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해 주신 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누리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장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세팅하셨었고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세팅하셨고 28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원래 인간에게 세팅해 놓으셨었거든요 이거를 장세기 3장 때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래서 3초월 10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자를 세우시고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시고 보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 3초월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기도 여러분 카드 끊기만 하면 결제되는 무한한 금액이 들어있는데 무한대의 카드가 있다 여러분 계속 끊지 않겠어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제가 할게 제가 카드 하나만 가져도 그래야 될 건데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 3초월 그래서 3전무의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업과 현장에 전무의무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믿어진다면 이 성경구절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안에 3세팅, 3초월, 3전무의무가 믿어진다면 요수하서 10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요수하의 기도를 들으신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요수하로와는 또 다른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전무의무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하나님께 전무의무한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면 우리 성경 덮여야 되고 그 사람들 이야기 읽을 필요 없어요 배만 아프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 밥 먹으면 배고프고 넘어지면 다치고 잠 못 자면 피곤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무의무한 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요 아홉 가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무의무한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조건과 상황은 더 안 좋았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노예된 적 있는 분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분 있겠어요? 우리보다 상황은 더 안 좋았는데 이들은 전무의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우리 전도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이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 내용이 나왔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첫 번째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란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보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보좌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도 포함되어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사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고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아버지요 우리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하늘에 계신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사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가야 할 천국까지 그곳에 준비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제가 오랫동안 많이 강조했던 7대 여정 중에 첫 번째면서도 사실상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절대주권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삼저주를 끝내신 만앙의 왕 성령님은 보혜사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사 올해는 뭡니까 파숙군 영적의사 삼중직 대사 다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의 권세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배경 이삼질 치유 서밋의 그 사명 천국까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받을 게 없어요 정말 더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게 없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되기를 바라 기도 내용 여기다가 매주 주시는 이 강단 메시지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예에 감동된 사람 현장 제자 나왔으면 이 안에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예에 감동된 성삼의 하나님의 영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매주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내용 하나하나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내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굉장한 기도의 내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시간표를 두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에드아트라고 하는 NGO 단체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또 그러나 전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어떤 사획을 할지 오늘 실무 팀들하고 주일날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 중심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구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회 초중고대 교육기관이 있고 랩런트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교회 잘 와서 잘 앉아 있고 메시지 잘 받아 적고 하면 그냥 괜찮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엄마의 눈빛이 하트 표시로 바뀌는지 하트 표시로 바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어쩌다가 기도수첩 잘해가지고 상 받아 온다든지 다락방 할 때 친구를 데리고 온다든지 그때 우리 부모님이나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나 기뻐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막 그렇게 잘 하죠 그런데 당장 중학교 올라가면 애들 BTS 이야기하지 세상음악 이야기하지 세상문화 이야기하면요 교회 표시도 못 냅니다 왕따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면서 교회 표시도 못 내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이 교회 문화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 사이에서 자부심이 이게 실제로 없으면 실제로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 없이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눈치 때문에 그래도 좀 잘 맞춰가면서 다녔던 애라 할지라도 중고등학교로 들어가면서 굉장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앉아서 기도수첩에 메시지 잘 받아 적고 있어서는 몰랐는데 아이들 자세히 안 보면 어릴 때부터 약간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증이 있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ADHD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이 초등학교 때 감추어져 있다가 거의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소위 사춘기라는 단어로 대충 덮어놓고 기다리다가 병을 키워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터집니다 청년 가서 터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나 지교회나 또 우리 다락방 교환에도 제가 지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우울증이나 불안증세나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을 경우 교회 말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우리 자녀 좀 정신문제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정상적인 부분은 그래서 표시 안 내고 몰래 몰래 심리상담받으러 다니고 정신과 치료받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녀와 같이 부모님들 교회 사라지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니네들은 앉아있고 메시지 잘 받아줬고 그러면 오케이 그게 아니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실적으로 잘 도와주면 좋겠다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되고 인마누엘이 사실이 되고 그래서 세상 문화에 가득한 아이들 세계에 들어가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임을 밝히면서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우리 아이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로 키워야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딱 보면 아이들의 그 어려움 당하는 눌려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감추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서밋의 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우리 교회 안에 랩런트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기도를 최근 책도 좀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잘 찾아보면 이렇게 청소년을 복음도 가지고 아주 전문성 있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사나 정신과 전문의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 복음도 있고 전문성 있는 팀들 제가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세팅을 해서 그냥 본인 신분 안 밝히고 그런 채널만 저희들이 열어줘도 부모님들이 그쪽으로 바로 연락해서 상담도 하고 점검도 받고 최소한의 정보 노출 범위 안에서 도움받기 원하면 좀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녀들 어떤 조금 어려움 왔을 때 밖에서 자꾸 겉돌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다락관교회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니 좀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쪽에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사람들도 좀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을 어떤 시스템을 좀 구성하면 좋을까 좀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 인턴십을 예를 들어서 과학을 좋아하고 초등학생 때 또는 중고등학교 때 과학 쪽으로 조금 방향을 정안해 드렸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저하고 몇 년째 집중훈련하는 대전에 그 카이스트, 과학 영재들이 모이는 카이스트의 박사, 석사 과정에 있는 우리 보건가진 전문인들 그 다음에 이미 박사가 돼서 국가 연구소들이 모여있는 대덕 연구단지 과학의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랩런트 인턴십 해주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저는 앞으로 과학 쪽에 조금 진로가 있다면 줌으로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인턴십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일지라도 박사님이 줌으로 만나서 장노님이 과학자가 돼 보니까 정말 보금이 중요해 그리고 그래서 너는 보금, 기도 이렇게 중요해 그리고 앞으로 과학자가 되려면 앞으로 이런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을 기를 거예요 오히려 비대면으로 해주면 1대1 비대면 인턴십을 더 잘해줄 수 있다고요 저는 이미 우리 다락방 안에 얼마나 전문인 조직이 많습니까 그분들 막 랩런트 인턴십 해주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런데 기를 몰라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비대면 예배 시대 비대면 전도 시대 비대면 선교 시대가 열렸는데 저는 비대면 인턴십 시대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대1로 이 인턴십을 연결해 주고 나중에 대면이 가능하면 직접 만나게도 하고 연결을 다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이거 누리면서 말씀의 흐름과 함께 현장에서 나오는 거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좀 에다트에서 조금 전문성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아이들 중에 아주 인재들을 불러들여서 대학에 보내거나 RTS 신학교를 보내거나 뭐 이런 등등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가슴이 설레요 그냥 제가 조금 기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참고가 좀 되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응답의 원리 세 번째 그럼 기도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방법이 바로 성막, 해막, 장막이죠 성막 중심으로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언약기도 언약기도가 뭡니까 이거 내용을 누리는 날마다 이 내용을 누리는 게 언약기도 오늘 예배 때 언약 잡으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응답받을 언약을 찾아내는 예배기도 이거 가지고 내일부터 아침에 또 새벽기도 하면서 힘 얻고 밤에 또 힘 얻고 아침과 밤에 힘을 얻는 정식기도 그 힘을 가지고 낮에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24기도 저는 이게 최고의 기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호흡의 리듬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어디 메시지 들어보니까 어떤 사획자 그랬대요 눈도 24고 입도 24고 귀도 24인데 꼭 호흡을 활용해야 됩니까 잠잘 때도 하고 있는 게 호흡 아니냐 그러면서 호흡만 24다 그랬다는데 어쨌든 호흡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겁니다 제가 감히 세계 최고 요가의 나라 인도에 있는 분들에게 호흡 기도를 제가 설명했거든요 호흡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종교, 요가 이런 데서 하나님 없이 생명 없이 숨 깊이 들으시면 나중에 악령, 악신 연결된다고 큰일 난다 복음 가진 사람이 호흡해야 호흡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고 세계 복음하는 거다 이분들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시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기도 방법 찾아내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그리고는 완전히 무장하는 겁니다 네 번째 거기는 본문이 없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에 부으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한마디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다가 가는 거죠 마지막 적용입니다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자 가이드는 우리가 사명자를 만났을 때 주는 메시지다 그랬는데 당연히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적용해 보면 사명자와의 시간표 교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훈련시킨다고 했을 때는 저의 시간표와 그 사람의 시간표를 소통하는 겁니다 일주일 시간표 갖고 와라 완전히 제자관계면 그게 가능해져요 메시에 일어나서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그거 보면서 시간표 조금 조절도 해주고 필요 없는 거는 안 하도록 또 필요한 거 하도록 또 기도 생활, 또 여러 가지 전도자의 삶 너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실제 주간 스케줄을 교환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사문어를 소통하고 전도자의 삶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부 때나 나중에 대학 현장에서 제자 훈련할 때는 제 주간 스케줄을 항상 다 보여주고 자기들도 받고 너희 왜 너무 지금 이 빈 시간을 활용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너희 오후에 수업 없네 좋은 사람 따라서 현장 가자고 현장 데려가기도 하고 같이 다락방 가기도 하고 불러서 팀사에 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표 조절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운동이라든지 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런 거 다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연중 스케줄, 평생 스케줄까지 점점 나와지게 되고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케줄의 포인트가 전도계획 또 연합전도라는 말은 교회와 함께 세계보구만의 전체 본부 방향에 맞춰서 이 시간표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요집회 이런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는 참석해라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반드시 산업성교 전도학 핵심 참석해라 왜 이런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표 조절을 해주면서 실제적으로 사명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셔서 실제로 보금 가득한 사명자들을 많이 일으키시면 좋겠고 그 사명자들을 붙잡고 곳곳에 말씀 운동 벌이고 말씀 운동을 벌여놓고 불신자를 살려내고 그 불신자를 또 사명자로 만들고 또 말씀 운동을 확산시키는 이런 중요한 전도운동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의 영화를 열어주시고 날마다 구원에 감사합니다 현장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게 하셔서 이제는 현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보금전할 수 있도록 갈급한 영혼 예비된 제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누리게 하옵시고 정말 아홉 가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우리의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